스포츠 인권교육 대학 일반선수편 안녕하세요. 우리 선수들에게 스포츠 인권에 대해 소개할 인권이에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특정 직위나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신체의 장애 유무, 국적,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스포츠 인권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인종, 성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스포츠 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스포츠 인의 기본 권리?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규 교육 과정을 학습할 권리?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간섭받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스포츠 인의 기본 권리예요.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인 것이죠. 이것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스포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력과 성폭력 근절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스포츠 폭력, 성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스포츠 폭력이란 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경기력 성과에 치우쳐 행해졌던 잘못된 문화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을 주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 폭력에는 신체의 심리적 폭력, 타인의 의사 결정에 대한 폭력, 방관자적 입장의 폭력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폭력을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스포츠인들의 인권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스포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약, 얼찰의,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 행위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훈련과 시합에서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놀림, 모독, 육설, 배롭히는 행위 등 상대방의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누구에게든 표정, 몸짓, 언어로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 또한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나쁜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개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 세탁, 설거지, 과제, 훈련과 관련 없는 심부름 등 가방 및 운동 도구를 들게 하는 것, 훈련 및 시합의 준비와 정리를 시키는 것이 해당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운동부 안에서 모든 선수가 함께 협의하여 공동생활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귀가 시간을 늦추거나 수업 복귀 시간, 자유 시간을 강제로 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관자적 입장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폭력 상황에 직접적으로 처하지 않더라도 폭력이 예측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모른 척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둘째, 폭력이 있을 경우 주변의 선후배나 동료는 즉시 폭행이 중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폭력이라 할지라도 예고된 폭력을 즉시 지도자나 담당 기관에 알려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묵인, 강과,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폭력으로 인해 부상이 심할 경우 섣불리 일으켜 세우거나 자세를 바꾸려 하지 말고 119나 근처 전문병원에 연락하고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장, 스포츠 성폭력 스포츠 성폭력이란 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을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어날 수 있죠. 친밀감이나 격려를 가장한 신체 접촉이나 권위를 내세운 성적 강요 및 성적 가해 행위 언어적 괴롭힘은 명백한 스포츠 폭력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단인권적 행위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 외에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과 추근됨, 불쾌한 성적인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되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그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처벌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 성폭력 유형에는 신체 심리적,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이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간,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강요가 아닌 속여서 하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 접촉, 옷을 벗긴 상태로 하는 훈련이나 기압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마, 팔베개, 술 따르기, 블루스, 러브샷, 뽀뽀 등을 강요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둘째, 훈련 중 다른 사람에게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신체 접촉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및 관계자와 운동 시간 외에 불필요한 1대1 만남은 피하고 개인 훈련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언어적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몸매 등 외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각적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음란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 및 배포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유포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은 결코 장난이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 좋고 싫음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싫다는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중하다는 기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3장, 스포츠폭력, 성폭력 대처 및 신고 방법 스포츠폭력과 성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한두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폭력,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스포츠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보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가벼운 상처가 아닐 경우 신속히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법률, 의료, 수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성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반드시 알려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증거를 보존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기록하여 놓습니다. 또한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기록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강간 및 유사 강간인 경우 당시 옷차림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와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폭력, 성폭력의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빠른 치료 및 회복과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결정합니다. 스포츠폭력과 성폭력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야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단련정보 제공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 전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인권 감수성 체크리스트 나는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스포츠인이라면 누구나 스포츠인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타인의 신체, 심리적인 폭력이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것이다. 나는 스포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스포츠인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교육 영상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